지금 안 어울리고 여기 안에 원피스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. 그래, 원피스랑 진짜 잘 어울리는데 원피스만 입기 너무 추워가지고. 이 니트랑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? 하십니까? 하십니까? 이거 말이 됩니까? 어울릴 수도 있죠? 안 어울려요? 네. 별로야? 어. 부쿠아, 언니 한 번 해볼래요? 이거 내가 빼시려고 살짝. 근데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여기에는 안 어울리지. 어떻게 쓰는 거예요? 이렇게 쓰는 거예요? 어울리는데? 머리 망가지면 어떡해. 소녀시대입니까? 아, 맞아. 이거 소녀시대 모래예요.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? 할라 부수네요. 아무도 모르던데. 아, 여기, 여기, 여기. 아무도 모르던데. 저는 그냥 생머리가 났습니다. 저희 왜 게임하면 안 보여주시는 거죠? 하는 게 없어서? 아니면 우리 얼굴 보고 있는 게 좋아서? 얼굴 보고 있는 게 좋아서? 얼굴 보고 있는 게 좋아서? 내가 자신이 날을 만나자. 죽이. 죽이. 그 손이? 그거야? 월요일을 또. 어, 뭐야. 바로 담긴다, 바로 담긴다. 헝그리의 TV. 안녕히 계세요.